전장으로 전장으로 깜짝이야 카린이 또 여기서 껴가지고 또 성우가 돈을 버시네 와 진짜 저거 한 10분 한 5분 더빙하러 오셨겠지? 스튜디오에 꿀직업이야 얼마 안하니까 최선 다하는 것 봐 성우 프리야만 보좌 아 카린 잘하셔봐 표정들 봐 와 건담이요 무슨 얼굴들이요 개진지에 거의 우주 출격기세 전장으로 향하자 와 와 잘 만들었다 장면 와 저건 진짜 소름이다 저럴 수가 없는 장면인데 저게